이번 시간에는 펜툴과 관련 툴을 사용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트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펜툴을 클릭하고 테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먼저 삼각형을 하트 모양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삼각형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앵커포인트 툴을 선택한 후 삼각형 상단에서 3개의 안내선 위치를 각각 클릭해 앵커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를 선택한 후 를 누른 상태로 삼각형 상단에서 두 번째 앵커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앵커포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위 화살표를 13번 눌러 모양을 변경합니다. 앵커포인트 툴을 선택합니다. 왼쪽 상단 앵커포인트와 오른쪽 상단 앵커포인트에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모양을 만듭니다. 하단 앵커포인트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모양을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모양은 하트라기보다는 강아지 혓바닥 같은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제 좌우의 모양을 조절하여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 앵커포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툴 패널에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면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에 모두 영향을 주어 조절하지 않은 반대편 패스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키를 사용하면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에서 맞은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패스의 한쪽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Group Selection 툴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렉션 핸들러를 드래그하면 맞은편에 디렉션 핸들러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쪽만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lt를 눌러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가 서로 맞은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면 더 이상 Alt를 누르지 않아도 맞은편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해 좌우 모양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하트 모양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펜툴을 사용하여 하트를 직접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하트 안내선의 왼쪽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위로 드래그합니다. 다음 위치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다음 위치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아래로 드래그해 보면 이전 디렉션 핸들러의 영향을 받아서 원하는 모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축키 Alt를 눌러 마우스 아이콘이 앵커포인트 툴로 바뀌면 Shift를 누르고 디렉션 핸들러를 위로 이동하여 방향을 변경합니다. 다음 위치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다음 위치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안내선에 맞춰 모양을 그린 후 시작 앵커포인트를 클릭하고 위로 드래그해 닫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디렉션 핸들러를 드래그하여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여 하트 모양을 완성합니다. Swatches 패널에서 빨간색을 선택합니다. Ctrl을 눌러 가이드를 숨기고 Ctrl을 눌러 그리드를 숨깁니다. 오늘부터 Illustrator CC 버전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Illustrator에서 낮은 버전으로 저장된 문서는 높은 버전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된 예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버전에서 작업한 문서를 낮은 버전에서 열어야 한다면 File Save A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S를 누릅니다. Save As 대화 상자에서 저장을 클릭하고 Illustrator Options 대화 상자가 뜨면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펜툴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Illustrator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Illustrator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엡 Video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